유치원부 시상을 위해 수상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나현승, 송정화, 윤기명, 문지혜님 입장해주세요. 그러면 박수로 우리 의사상자분들을 맞이할까요? 유치원부 시상은 싱가포르 한인의 이영상 부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스트 크리비큐상을 수상한 송지효 학생. 송지효 학생 입장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모스트 크리티브 큐프라이즈 유치원부 송지효 학생. 귀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K-크리큐프라이즈 싱가포르 질문 어워드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회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싱가포르 한인의 회장 은덕창.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상입니다. 나현승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나현승님은 모스트 임포턴 큐를 수상하셨습니다. 모스트 임포턴 큐프라이즈 유치원부 나현승. 귀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K-크리큐프라이즈 싱가포르 질문 어워드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회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싱가포르 한인의 회장 윤덕창.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럼 다음 장여상을 수상한 송정하 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장여상 상품은 DQ 그리고 후원은 DQ 인스튜드에서 해주셨습니다. K-크리큐프라이즈 장여상 유치원부 송정하. 귀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K-크리큐프라이즈 싱가포르 질문 어워드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회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싱가포르 한인의 회장 윤덕창. 네, 그럼 다음 장여상을 수상한 윤기명 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K-크리큐프라이즈 장여상 유치원부 윤기명. 귀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K-크리큐프라이즈 싱가포르 질문 어워드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회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싱가포르 한인의 회장 윤덕창. 도만 init 와, 이거 정말 어떡하지? 똑같이. 이번에도 같이 입을 해야 하는데, 같이. 1차. 2차. 5차. 2차. 4차. 3차. 마지막 장려상 문지혜님 무대비로 올라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유치원부 문지혜 지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KQQ 프라이즈 싱가포르 질문을 의대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제출하여 외화가 지상하였기에 이상증을 소유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싱가포르 한인회 회장 은덕찬